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많은 댓... 네? 이 여보가 안 걸렸어. 한 번만 할게. 네. 안녕. 오늘 뷰티풀 화보 찍게 된 안사안이야. 지금부터 인스타그램 구경을 한 번 해볼까 해. 응, 기억나. 매달 두 개의 국제를 땄을 때 매달 사진을 올렸지. 사진 고르는 것도 귀찮고 약간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 그래도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뭔가 올리고 싶고 와, 이거 올려야 되나? 이거 어때요? 하면 싫대. 그래서 다른 거 찾아서 이거 어때요? 하면 또 싫대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내줘서 인스타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. 내가 셀카를 잘 안 찍는 편이어서 아마도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좀 많은데 다 밖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진이 많은 것 같아. 나중에는 마스크 안 쓴 사진을 한 번 올려볼게. 손쉽게 들어가서 사진 올리고 질문 올리면 질문 답변도 할 수 있어서 꽤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. 구경할 때도 인스타그램으로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하고 아무래도 편집이랑 그런 것도 많이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고 언젠가 언젠가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. 그전에는 사진을 많이 안 찍었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커버 촬영 같은 거 하면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지금은 초반에만 살짝 어색하고 나중에 괜찮아져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. 이 사진 뭔가 우리 언니 친언니가 찍어줬는데 뒤에서 찍는 줄도 몰라가지고 딱 갑자기 무슨 사진을 보내길래 뭐야 뭘 보냈어 했는데 이 사진인 거야.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사진. 가기산 셔츠룩. 아무래도 운동복이나 편한 옷은 맨날 입다 보니까 좀 놀러 나갈 때나 잘 챙겨 입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셔츠룩이 더 좋은 것 같아. 셔츠 좋아해. 헉슬리 모로칸 가드너라는 향수인데 비욘디의 공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향수라서 묵직하고 습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향은 되게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공원. 그래서 내가 이 향수를 10명한테 보내주려고 해. 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많은 댓... 어? 팬분들이 댓글로 많은 응원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. 사람들은 보석을 훔쳐가니까 언니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. 이거랑 산하 가짜 막내 고모야 너 완전 멋져 너 팬 됐다 응원할게. 이거 유튜버 본 밈이죠? 언니 나 요즘 장사해. 못 파는뎅? 언니한테 한눈팔기 아이쿠야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모르는 밈은 없을 것 같아서 랩을 써봤어. 대한민국 산가랑 아르테이미스 안산 난 매일 언니 콧대등 산 스토리 올릴 때마다 난 혼비 백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팬 중국산 이것도 되게 처음 본다. 산이는 놀랄 때 오마이 갓이라고 하지마. 오마이 미라고 해. 김한산 네가 내 아르테이미스니까. 그래서 내가 이 분들한테 향수 10개를 보내주려고 해. 고마왕. 수많은 청춘 소름 돋았어. 다른 인터뷰에서 운동을 하고 잃어버린 게 약간의 청춘이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나의 수많은 청춘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. 많은 소통 해보도록 할게. 내 사진 잘 봤어? 나도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너무 재미있었어. 응원해줘서 고마워. 다음에 또 보자. 끝까지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